이번 작품은 천지연로 아트와단 맹기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작품번호 18번 23번 길 산책지리우다. 유리와 도자기를 사용하여 제주도와 서귀포를 상징하는 몰과 유채고장, 감귤고장의 압력, 날록한 색깔의 입현화수다. 제주의 조형과 실지 집주인이 키우는 고장과 어울려진 수채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네양. 타일로 맹긴 몰과 꽃화분이 절묘, 허계수화를 이루멍 지역의 정치던불, 신리기수이신 곱더골라, 컨치를 이산화감수다. 산책하듯 시험, 시험그르멍 예술작품들을 만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곧지 들여다볼 수 있은기가 바로 지붕없는 갤러리 유토피아로만이 매력이오라. 성장 Drake 세련된 갤러리 유토피아